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시더라도 오늘 이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작이 없으면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압승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개똥이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공천을 아무나 해도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만 막을 수가 있으면 더불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의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4월 총선까지는 선거방송을 실방송에서도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으면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압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조갑제나 정규제처럼 통밥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분들 선거는 공직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고 득표수 조작을 전국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사용한 것이고 그 규칙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을 뜻합니다. 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보고 선관위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들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그냥 발표하고 그냥 땡땡이 하면 돼지 개들은 다 입을 쳐다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것은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조작된 내용이 숫자에 그대로 담긴다는 것 부분들이 놓친 겁니다. 숫자를 여러분들 분석하는데 협격한 여러분들 힘을 대준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30년 베테랑의 이름들 프로그래머가 선관위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러면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선거도 이름들 파악할 수 있지만 2024년 총선 결과도 전망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수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 조작용 pc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 가지고 조작값을 세팅해 가지고 뭡니까 지역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올라오는 모든 투표소를 조작용 pc를 통과하면서 뭡니까 모두 다 숫자가 바뀌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왔고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조작용 pc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수개표를 하더라도 그냥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특별수를 그냥 전송하게 되면 그 사이에 다 낚아채가 여러분 다 숫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국정원 김규원 원장이 했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뭡니까 변조할 수 있다는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1번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작 안 하면 무조건 국힘이 이깁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 공개를 하겠지만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2024년 총선 전망 사전투표 조작과 정상투표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2020년도 총선에서는 조작값 25%를 썼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이 166석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석은 무소속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국힘이 87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값 25%를 선거구마다 다 찾아냈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복원해보게 되면 더불당이 125석 국민의힘이 127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전국 차원에서 평균적으로 사전투표 다수의 25%를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이 125석을 받은 것을 166석으로 만들어주고 국민의힘이 127석을 받은 것을 87석으로 줄여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선거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은 전임 사무총장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집단의 수개이자 괴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것을 밝힐 수가 있느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했냐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후보별 덕표수를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겁니다. 따라서 이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름들 올라있는 후보별 덕표수를 그냥 분석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덕표수 조작에 활용한 규칙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으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 정상투표 조작되지 않는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127석 대 125수로 이긴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상당히 눈치를 봤습니다. 대개 전국 평균으로 조작값이 5% 100장당 5장을 훔쳤고 서울시만 여러분들 15% 100장당 15장을 훔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아주 눈치를 본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조작값은 불과 6.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방선거 기준으로 조작했을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 겠냐 192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더불당이 57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지방선거는 조작을 아주 작게 했습니다. 조작을 작게 했기 때문에 국힘이 악성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더불당은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24년 총선에는 목숨을 걸 겁니다. 딱 한 번만 조작하게 되면 이재명도 살릴 수 있고 딱 한 번만 조작하면 대한민국 전부를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장기 집권체제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탄핵은 물론이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만 막으면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악성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인유한이가 뭡니까 그냥 곤보를 여러분들 임명하든 째보를 임명하든 뭡니까 무슨 뭐죠 바보를 임명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국힘은 사전투표 조작만 막을 수가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못 막으면 그냥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전투표를 막지 못하면 그냥 대패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 시나리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거기서 확보된 위조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전부 더블당 후반께 넣어주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7.5%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게 되면 더블당은 194석 지역구 국힘당은 50석입니다. 사전투표를 5% 여러분들 올리게 되면 전국에 조작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율은 220만 표입니다. 더블당이 183석 국힘이 61석입니다. 여기다 비례대표 한 20석을 좀 더 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윤대통령 탄핵 개헌 여러분 가능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할 겁니다. 한 번만 도덕질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를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더블당의 부정선거 기획단장 같으면 그냥 눈 감고 뭡니까 한 8.5% 정도 조작할 겁니다. 그러면 압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2020년 총선의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25% 조작했는데 이거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신종 사기수법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6.7% 정도 뻥튀기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만 막으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서 현행 선거 제도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고 수개표 안 하고 이렇게 가면 그냥 이런 대표하는 겁니다. 그냥 눈 뜨고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눈 뜨고. 이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할 겁니다. 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기준으로 역대 사상 최고치인 35분을 조작해도 모두가 다 입을 다 안 겁니다. 김기현이 입을 다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입을 다 안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은 다 입을 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확신을 안 겁니다. 그냥 조작해 가지고 완전히 이번에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완전히 먹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 여러분 여기에서 2020년도에 국힘이 127석을 차지한 거 그다음에 2022년도 지방선거 기준으로 192석을 여러분들 국회의원 차지하는 거를 여러분들 상시한 내용을 조금 더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너무나 중요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참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막는 데 힘을 좀 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